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지고 이거는 연습티 반팔 피 몰라서 반팔을 3개를 갖고 왔어요 흰색으로 이거는 연습복 해야 되니까 연습복 이것도 연습복 티들 이거 연습복 바지? 여기 연습복 바지 또 있는데 이것도 연습복 바지 이거는 까만티? 혹시 몰라서 까만티 갖고 왔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까만티 또 갖고 왔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푸드 준비하는 부분 야 나 옷 되게 많이 갖고 왔지? 응 혹시 몰라서 까만티 혹시 몰라서 까만티 혹시 몰라서 힌트가 너무 많아 혹시 몰라서 까만티 그리고 혹시 몰라서 청바지 혹시 몰라서 청바지 혹시 몰라서 청바지 3개 갖고 왔어요 좀 더 나은 거 같은데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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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